오늘 하나님의 말씀 10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띠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의대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이번 주 일요일이었죠 2021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1517년 우리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방문을 개시했습니다 그 반방문에서 루터는 로마 카틀릭 교회의 면제부 판매가 잘못됐다고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에서 로마 카틀릭 교회의 권위가 아닌 성경의 권위를 믿음의 척도로 삼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건입니다 정말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단순한 종교의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의 정치, 사회, 문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성당 앞에다가 95개조 어떤 선언서를 95개의 조항들을 적어 놓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것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카틀릭이 법이었습니다 사회와 문화와 종교, 정치, 사법 이 모든 것을 카틀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왕도 파면시킬 수 있었습니다 교황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어요 이 시대를 우리는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5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루터가 지금 교황권에 반박하는 그 성명서를 낸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아주 심각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카톨릭이 다시 한번 그 중세에 가졌던 권위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에 핍박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많은 신앙인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10편 46편은 루터의 시라고 불려집니다 루터는 종교 계획을 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됐습니다 그가 여러 도전과 위험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이 시를 암송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는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모든 그 시련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청 기원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편 46편은 표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알라못은 성경에 두 번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15장 20절과 그 다음이 10편 46편에 나옵니다 이 뜻은 음악적인 용어인데 소프라노 혹은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10편은 150편에 있죠 10편에 그런데 이 10편 150편은 대부분 기도문과 찬양곡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노래로 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찬송은 찬양은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10편 46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의 생에는 정말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거쳐가며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 모든 시련을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10편에 기록된 것처럼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 부조와 그 다윗이 전체 150편 가운데 73개의 10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서 그만큼 그가 자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부조와 천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금신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한번 실제로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생활이 염려가 됩니다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큰 걱정이 듭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미가를 부르면서 찬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던 그 어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의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계획을 성공하게 되었던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할판 인쇄술이 발명된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계획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한 50년 정도 전에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인쇄물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일이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쇄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금속인쇄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계획의 책자들 성경이 아주 신속하게 많이 출간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루터의 논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적들이 이 들판에 피어오르는 뭡니까? 불처럼, 들풀처럼, 늘불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입니다 그 전까지 이 성경은 원어로 히브리어와 헬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된 것들이 다시금 이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릇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찬양의 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신교 최초의 성가집을 28편의 성가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그가 했던, 썼던 그 모든 찬양곡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곡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입니다 바로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인 10편 46편에서 따온 찬양곡입니다 여러분,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루터가 처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정교 자유가 허락된 시대가 아니고 목숨이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 그림 없이 이 카톨릭 교황이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쓴 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에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의 힘을 써 괴휼과 권세로 재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이 대장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곧 만류 지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서를 원수가 치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이 찬양의 노래는 그 당시에 모든 거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교회에서 울려놨습니다 또 장터에서도 이 찬양이 울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이 분비는 모든 곳에서 이 찬양이 퍼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주교 카톨릭 교황이 모든 시스템을 점령하고 있는 그때에 아주 작은 찬양의 목소리가 퍼지고 퍼져서 전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이 장면 믿음의 새로운 전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황권은 위축되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노래한 이후로 우리의 대적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종교개혁의 초기에 루터의 음악이 그가 했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가 만든 모든 찬양이 정신적, 영적 침체를 몰아내고 영적 능력을 회복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찬양대가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인 생동감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울 영어강 교회가 이러한 면에서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매주마다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매주마다 정말 질이 높은 그런 찬양을 합니다 또 앙상불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요즘은 못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특별한 찬양을 시작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우리 일반 교회에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이 사경회라든가 혹은 전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강고마다 어김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 영어학원 교회의 온라인 찬양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들에서 이러한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여력이 없는 교회들에서는 그것을 우리 교회의 특장을 자기들의 이 설교 예배의 특창으로 자주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청학교에서 전도회를 인도했는데 그것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영숙 집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서울 영어학원 교회의 찬양을 자주 듣습니다 그것에서 우리 신호철 오빠가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계속 불렀던 그 노래 세 곡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특별한 생각 없이도 그것을 음만 익히면 가사를 따라서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초기의 신앙에 기도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찬양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세 곡이 첫 번째 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다음에 죄짓맡은 우리 구주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이 곡을 제가 특별히 집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니 어느 날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아버님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을 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님께서 교회에 들어가는 이 찬양이 이렇게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Nor any ill forebodes But at the cross of Calvary sings Praise God for lifted loads 잘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 찬양가의 찬송에 가사의 마음의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의 짐들이 참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부르는 그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이 있으랴 다 짐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틀림없이 깊이 그 안식 그 위안을 바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우울함에 갇히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시련이 몰려올 때도 그 시련을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때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그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교계획이 성공하도록 도왔던 것이 이 찬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시련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이 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10편 46편은 세 부분들로 나누어집니다 거기 각 부분에는 재해들이 나타납니다 이 1절로 3절에서는 자연재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불안정성이 나타납니다 또 46장 8절에서 11절에서 전정의 혼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매 구절에서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은 각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46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46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모든 상황, 모든 재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10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어떤 삶의 경험을 통과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의 말씀이 정말 루터에게는 그처럼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호무지 가슴에 와 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 흥미로운 한 기사가 났습니다 한 가정 주부가 70대 여성이 집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조 반지를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수년 전에 벼룩시장에서 산 것입니다 아주 싼 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청소를 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한 번 감정이라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해보지 하면서 그것을 가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경매사가 이것이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이게 가격이 얼마나 가냐면 200만 파운드 32억 1124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냥 자기 옆에 있고 싸게 샀기 때문에 이것을 싸게 생각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별반 그 마음의 감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저 모조품 반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또 10편 46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주 보통 흔한 그런 말씀의 어떤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는 누구에나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적어도 세 번 정도는 정말 삶 밑바닥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질병으로 인한 지향이 닥칠 때가 있어요 또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해서 아이들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가정이 파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경제가 파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너무도 누구나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저 갑작스럽게 이런 재앙들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보시죠 모든 가정들이 갑자기 그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자 여기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서 그 나라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안정성이 한꺼번에 다물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두 가지 장면이 서로 대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요동하는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좋은 그저 있던 땅이 갑자기 변합니다 그 다음에 산이 흔들립니다 또 그 산이 바닷가운데 빠지는 일이 납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놉니다 그리고 산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환경과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과 대조되는 평화로운 풍경이 나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서 평화롭게 흘러서 생명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한 시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천천히 흘렀던 실로암 시내를 말합니다 이 실로암 시대는 시내는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 시내가 흘러서 생명력을 충족하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재앙으로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요란하게 사람들이 위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이 인간 세상을 향한 온 우주를 향한 그분의 구석의 계획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요란함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하늘 성소에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가운데 준비하고 오히려 그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편 46편에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라고 하는 표현이고 1절, 7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표현이 5절과 7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일생을 함께한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10편 23편에서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어머님을 대하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정말 철절하게 느낍니다 어머니가 암을 통해서 수술도 못하시고 날마다 죽음과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동생이 옆에서 함께 격려하고 재미있게도 하고 또 믿음으로 격려를 하는데 그러나 그 몸에 오는 고통은 철저히 본인 혼자만의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닥칠 때 자식들도 남편도 아내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서서히 내가 인생의 끝을 간다고 생각할 때 자식들 아니면 아내 누가 그 마음을 그 절망을 그 고독함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생각한 것이 정말로 참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외로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 외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자식들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식들이 10년씩을 좀 잘라내가지고 어머니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진심으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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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영문한 생명으로 10년이 아니라 영문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때때로 신앙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사건들을 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제 마음 속에서 마음을 고정시키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것이면 됐지 다 모든 것들을 확인해 주셨는데 그것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준 것은 다 준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상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2, 46편의 말씀은 누가 보곤 21장과 평행절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의 재난과 그 다음에 일어날 사회상에 대해서 이 시편 46편과 21절이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46편 1절 3절에 말씀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보곤 21장 25절 26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 말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시편 46장의 말씀이 그저 상징적인 어구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생생한 묘사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일어날 사건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기절할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윗의 노래 루터의 노래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세상이 요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그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pray that we praise the Lord along his life's road every day courageously and victoriously 우리의 신청의